이스라엘 전 recession 이스라엘 전 재환 이스라엘 전 재환 여기 봄이 심지어 김재환 전 재환 윤당 시작 윤당 을 을 을 을 할 을 을 을 우산 사연의 최애정환 우산 사연의 최애정환 심리장관 폐르걸 띄우고 물겨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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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시작 산희로 구나게 대정 심리장관 폐르걸 띄우고 물겨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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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리장관 폐르 mson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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son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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백초를 하나 오늘 조금 배워보시다잉 조금만 에 백초 에 백 백초 를 백초를 백초 를 백초를 다시 이힘 시작 다시 이힘 мо門 logos 댓 게건 되는 가눈 아무충maan 아무충에 니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아 언니 이 이 이 이 계合 왜 그렇게 꺽냐 아 아이 sai 이렇게 해야지 어 으 아 니 이이 이 이씨 으 으 아이 아아가 어딨어? 아아가 어딨어? 아아 가 어딨어? 아아이 아아아 아아 달아 올리는 거야 찍어 내리고 아아 도로 올라가지 아 니의 이러잖아, 시작 아아 니읆이 이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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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했잖아. 우리 연당에서 가르치다. 백초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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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음을 다 내줘야지 백초로 죽기 살기로 흔들어 흔드는 음이잖아 안 흔들고 뻣뻣하게 있으면 음 기능을 못하는 거야 거기는 흔드는 음이야 백초로 백초로 다신 다신 백초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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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부리라 리라 걸까지가 다섯 장단인데 그것도 엄청 많네요 우리 여러분들이 잘 소화가 안되는 것에 비하면 많이 드린거에요 다시 백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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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흔드는 녀석을 해야 돼 다시 임보도 백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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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..아..아..아..아..아..아디 아아..아..아..아디 아아..아..아디 아아..아디 아아..아..아..찍고 내려와야 그게 효과가 있지 아아가 어딨어 시작 아멘 흐으으으으으 흐으으으으으으으으 릭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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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리라 백초를 백초 백초 떨어뜨려 음이 안 맞아요 백초 툭 떨어뜨려야지 시작 백초를 다짐 이힘 모 도 다짐 이힘 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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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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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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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렇죠? 어렵지요? 응 겁나 연습했어 연습 많이 하셔야 돼 그래도 시조도 배우는데 뭐 이런 것도 배워야지 완전 시조 같아요 고기요 진짜 할 줄 아는 거니까 시조처럼 느리게 하지만 남도 민요잖아 이건 시조는 또 음 구성이 달라요 자 그러면은 자 그리고 뭐 율태공님이랑 차려입고 한번 해보십시오 봉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자마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